1, 2, 3 구독과 좋아요, 땡큐 올댓퍼쿠션 안녕하세요 올댓퍼쿠션TV의 손준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온라인 클래스를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사실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오프라인 클래스를 드는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 서울 경기권 정도만 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 밑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 온라인 레슨 안 하십니까? 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사실은 온라인 레슨을 하는 것 자체에 살짝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악기 레슨이라는 게 사실 직접적으로 호흡이 맞닿아지고 제 연주도 여러분들이 바로 귀 앞에서 듣고 또 저도 여러분들 연주를 아주 집중적으로 들으려면 사실 오프라인 클래스가 지금도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창기에 완전 두 달 동안 저희 수업들이 다 스탑이 된 적이 있었고 또 최근에도 2.5단계가 되면서 완전히 다 또 2주 동안 저희가 다 아무 수업도 못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최대한 오프라인 클래스만큼의 질을 가진 온라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제가 사실 그동안 막 그런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비롯해서 이런 장비들을 많이 계속 사모아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 싶어서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 클래스를 하실 때 제일 큰 문제점은 여러분들 악기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이제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수업 때는 다 악기를 준비를 해드리는데 스튜디오가 아니고 집에서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악기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위키위키라는 회사 쪽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온라인 클래스를 신청을 하시면 악기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으로 여러분들 다 악기를 쏘아 드릴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이 LC100 루아우 가운 모델입니다 이거 되게 저렴하긴 하지만 굉장히 가성비 높은 좋은 가운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집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줌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줌으로 4회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단톡 카톡방을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숙제를 드리면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계속 다 하나하나 피드백 드릴 거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라이브 수업은 4회가 실지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하는 8주짜리 온라인 수업에 딱 절반 정도의 내용을 담아서 일단 온라인 레슨이다 보니까 호흡이 길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일단 클래스 내용을 좀 잘랐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갖고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라이브 수업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유튜브 라이브를 또 저희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를 또 하게 될 거고 또 제가 기존에 찍어놓은 여러분들 수업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보충 자료로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죠 여러분들 이 엘씨 백가운이 아마 17만 5천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포함된 가격으로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운 클래스 온라인 클래스를 들으시고 또 카운까지 20만원입니다 근데 또 혹은 나는 집에 카운이 있다 온라인 수업만 듣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이제 수업 비용이 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일단 책정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의 100%까지 얼마만큼의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면서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이나 또 이런 오프라인에 갖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온라인으로 한번 옮겨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방에 계셨던 분들 저한테 많이 문의 주셨던 분들 지방에서 수업을 듣기 원하셨던 분들 연락을 주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아기는 하고 싶은데 집에서 나가기가 싫어요 나가기가 무서워 하시는 분들도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도 있고 유튜브 댓글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포스터랑 같이 연락처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연락을 주시고 수업 비용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주소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악기 회사에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악기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악기가 보내지게 되니까 받으시게 될 거고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단톡방에 따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줌 링크도 공유를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숙제 같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수제 모집이 아니고 계속 오픈런이에요 그래서 계속 신청하실 수 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일 때마다 제가 계속 중간에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신 시간이 있을 텐데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토요일 낮 시간이 여러분들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토요일 낮 시간으로 제가 잡아놨고요 하지만 그때 들으시는 분들 중에 평일 저녁 시간이 좋겠다 하시면 평일 저녁으로 옮겨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토요일 낮 뭐 예를 들면 너무 일찍이면 힘드니까 점심 지나서 한두 시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유동적으로 시간은 변동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수로 항상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픈런이니까 일단은 신청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어레인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 오프라인에서 못 뵙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온라인 클래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뵈어요 1, 2, 3 구독과 좋아요 땡큐 오덴 포쿠션